한국교회총연합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도전과 성취의 즐거움,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또 한국교회는 참가한 선수들을 손님으로 섬기며 대회에 성공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협력과 기도,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. 이어 모든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장에서는 강릉기독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